나 김도이는 당신을 평생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2016년 5월 흩날리던 벚꽃이 먹고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올 때 처음 잡았던 그들의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나 임혜민은 하늘이 맺어준 당신을 내 평생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처음 본 그날 설레임을 내게 안겨준 당신 지금껏 내 편이 되어준 당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이름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4번의 몸을 함께 보내며 그대란 행운이 나에게 온 것에 벅찾고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함을 알았습니다 각자 지금껏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은 항상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은 서로를 위하며 둘이 아닌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었습니다 늘 그랬듯 우리의 어떤 기쁨과 고통 앞에서도 항상 당신의 짝꿈으로 당신의 짐을 덜어주고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Italya 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며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을 감사하며 이 아름다운 결혼식은 오늘 하루로 머물겠지만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거란 오늘의 약속을 평생 지킬 것임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층인 앞에 서약합니다. 2019년 11월 9일 신랑 임혜민 신부 김도희 신부 김도희 신부 김도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